오직한 사람 이대로 장윤주 가수는 뭐 하는지 또 이쁘고 아까 또 거기서 다가서 또 꽃도 다하는 그리 그랬죠 우리 장윤주 가수 얼굴 예뻐 의상 예뻐 노래 잘해 빼놓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장윤주 가수 부모 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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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도 말하라 매일날 하늘가 무내었서 바라보리라 하늘가 무내었서 눈 남겨비의 수술 떠오러질 때 겨울의 긴 아기와 어머님하고 겨울의 긴 아참 예배 이야기 읽어버려 남아를 것처럼 생겨나 생명아와 그의 이야기 듣는가 멈추고 말아나라 매일 날을 내가 부모되어서 바라보리라 네 고맙습니다. 방금 숙여받은 이대로와 오지난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희은 주랑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 특공으로 여러분께 부모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. 이 노래 가사 제목처럼 어느덧 저희가 제가 여러분과 지금 부모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. 어느덧 내가 이 나이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. 아 우리 부모님 저도 부모님이 좀 다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. 그리고 이 본명이 그의 GM인 네요? 호흡이로